마르킷 스트라이크 좋았어 오늘은 또 어떤 픽을 선보여야 하는지 보이지 않는 뭐하지? 니달리도 좋은데 포킹 아니야 별로였어 어제 애니로 캐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미드 애니로 좀 더 캐리 쪄졌어 혼자 3대1 싸웠는데 더블킬하고 죽었어 아 트리플킬하고 죽었다? 미쳤었지 물론 풀펜 아니었지만 아니에요 직스 괜찮은데 직스 어? W 쓰면 밀리고 약간 경직되고 E 밟으면 슬로우 슬로우 거리지 물론 저는 어 10초 남았네? 아 우선 무난하게 무난하게 럭스 갑시다 무난하게 럭스 럭스 서포 갑시다 으흠 럭스 서포 가즈아 가즈아 럭스 서포 럭스 서포 하아 우리 진리언 있네 괜찮아 우리 무리해도 돼 우리는 무리해서 우리 무리해도 되잖아 이거 죽으면 살려주고 자 우리 카타리나 있고 정글 정글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 팀에 CJ 인터스 멤버가 두명이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캐리가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그중에 럭스가 메라충이라고 생각되서 걱정하지마세요 수고하여 안보여요 여러분들 CJ 마크? 아니 CJ 마크 안보여냐구요 이게 바로 CJ 인터스의 힘 자 소개하죠 느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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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파 응 갱파파 더 더 더 뭐야 4대3이 어디있어 잠깐만 이거 왜 더 셔 아니 이거 화면에 상태가 명백한 선택이군요 소속방 해주고 아 가자 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 그래 소리 상태가 별로군 잠만 잠만 좀 크죠 이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내가 뭐더라 화면이 해상도가 아 화면이 이상해 화면이 이상해 아 뭐였더라 내가 해상도가 아 이거다 아 보이지 않는 잠시만 아 제가 템을 알아서 갑니다 템 뭐뭐 가요 어떻게 가요 하지마세요 확대를 불러 전 충분히 캐리가 가능합니다 아니 프로게이머들 템 이렇게 가면 뭘 안할 사람들이 우와 신조합이 신수다다 할 사람들이 말이야 그쟈 됐지 우와 이렇게 처음 해봐 우와 이렇게 처음 해봐 해상도 미니백 안보여? 미니백ità 까렸네 미미잎다 까렸네 미니백 비미잎 휘!! 휴 휴우 trials 좋아 아이쿠 자 가자 이 자기가 13초 동안에썽 이렇게 가면 있어 적절해쭐 한 대만 때려야지 완벽하게 най쇠 물론 장들이 깨두는 듯 한 아픔을 느끼겠지만 건 Ash도 한번 때려진وا 무난한 탐자 뒤를 노렸지만 적절하지 못했군요 negative 적절하게 그냥 계속 쭉쭉 불출을 견제해주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 좋아요 우선 적소폿을 단단하게 마비를 시키는 행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프네요 스마트해야죠 스마트하게 적절하게 쩔었고 이제 곧 들어가기만 하면 적절하게 케이틀린은 죽습니다 아이고 쭉쭉 한번 해주고 자 걸리는 척하면 이제 딱 적절하게 영웅새끼 개웅새끼 타타타 좋아요 좋아요 순간 개피 아주 좋습니다 베리베리 스마트 베리어 좋아요 저지 내거 좋갔냐 좋갔냐 오시발라라 따다다다 으앗 크으 힐 좋고 만화가 없기때문에 하지만 적절하게 크으 좋아요 그럼 딱딱타아 한대만 더 니나 아이고 아이고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우리 정글림께서 원뒤에 자리를 원뒤에 자리를 원래 원뒤이 였습니다 여러분들 몰랐죠 저는 보급형 원뒤입니다 좋아요 갑시다 자 빨리 빨리 잡아주세요 음 정글리킹점 오우 개신합니다 라인이 좋아 히야 완벽해 봤지? 난 좆바이라고 막상 상대해보면 난 약간 까다로운 사람 남자라고 분노 남들보다 tiro 아이구 벌써 템 차이가 나지 음 좋아 와우 크리아 퉁직한 심장이 되어 줄게 얍 내 화면 이렇게 하니까 뭔가 어색해 어색한데 이거 오 질리언님 학살 당하는 중 드리 퓓 맞고 들어 캐 어색 단이야? 내가 일부로 안 비쳤거든 개새끼야 갱당할까봐 갱당하는거 뽀록날까봐 일부로 안비쳤는데 원질린의 상태가 망나니얏 망나니얏 완벽했다 아 나이스 호원 판단력이 쩔었다고 하죠 혹시 모르니 여기에 와드를 설치해줍니다 아니네 아이 좋아 쩔었구요 저는 동선이 다 보입니다 멍청한거 보니 딱 저 녀석은 한 플레티놈 정도 플레티놈 같네요 수준이 쥐바나마 쥐고싶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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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의 상태가 휘어억 판단력이 그냥 쥐바나마 쥐바나마 쥐어악 쥐어어 쥐바나마 쥐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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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허허허허허허헣허허허허 따아ㅏ느잇 좋아 틸 veya아ㅗㅔㅔㅕ decre 따아잇 따아 잇 크으우야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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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 prue 마저건 Eso月! 것처럼 내 주포왕기!! 아이고 정말 CG하고 CG하고 chwpamio 봤죠? 이 정돈 해 줘야 됩니다 아이고 내 역할도 쫄었고 상대방 역real도 쩌렀고 아우 대박이다 가작 원 딜린 오케이 더블 머프 둘은 신스 파밍력 게임이 오지네 진짜 가자 자 갑시다 보시 여러분들 이 녀석들 조밥이라고요 나보다 랩도 좀만한게 같이 짰는게 좋을것이에요 years 마이틱 스스 스스디 пров 아스텐 dancing 스테이 혜 suf 여기 톡 여ении 조아아 안녕이 성방에서 몇벌세아는군 주님 멍청한 너рушreto 갑자기誒 학체성 흫흐허하랄뻔 하 핫 자 우리 카타린언니 어마어마하시구여 흐으 탑 아 자꾸 마우스가 탑 잘하고 있어 음 아주 완벽해 재능적인 이상적인 서포터야 원디들이 아주 사랑하는 서포터 그 민도 완전 어허 하하하하 절대 그 동안 가냐 걱정하지 말고 쭉쭉 가자 뭐 탑 탁 탑 탑 우리 투원빌님 아주 좋아 이엇 탑 좋아 보이냐고 이 자식들아 탑 아 아깝다 다할 수 있었는데 이봐 아 Freeman 깜쳐가라고고 내가 뭣탄다고 한 시청자가 여기 있었네 파밧 타압 크으으으앙 대rolling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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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kör아 그런..그런..그런..효앙해여 아!! 매사공!! 아구~~ 좋아아 셰엑 사이웨 좋습니다아이구 으흐흐흫 김두한 보소 자 이거 빨리 잡아줍시다 뭐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자 집에 가서 아니 집에 아직 이릅니다 우선 타워를 좀 깨야겠어요 딱 깼겠다 이거 좋아 좋아 집을 준다 이제 집에 가서 딱 사주는거야 음 좋았어 오케이 넌 넌 넌 넌 넌 넌 오케이 가자구요 아주 완벽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이에요 지금 카타리나가 왕기중이구요 물론 자체가 왕인가요 왕이지만 갑시다 난 작전이 잘 들어 맞을 때가 정말 좋아요 와드를 왜 사요? 언제 저 사람이 있니까? 와드는 각각 한개씩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 이넘 와드가 없네요 좋아 갑니다 시야석은 말이에요 상대방이 어딘지 모르고 그런 불안감 때문에 생기는 아이템이에요 좋아 그런 불안감 때문에 챙기는 듯한 아이템 좋아 딱 이박에서 딱 내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드 와드 뭘 이제 상비하나야 나 서포시야 왜그래 오 나 CS의 상태가 좋아 원래 서포시의 CS는 적 뭐야 적보다 약간 빨라야돼 더 많아야돼 두배정도 빨라야돼는 뭔소리가 이쪽을 딱 후벼들이면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하하하하하 조건새끼 시발놈이 요기 자 카타리나님 오셨고 아 어 뭐야 이 밑이 허 dominated 걸리지 않았읍오 어잇 속박 좋아 우선 당황하지 말자 왜냐면 속박은 이제 걸꺼니깐 센 조카냐카 rabад 조카냐 시의하면 이야아아아악!!! 일로와 일로와 미쳤냐! 푸야아아아. 자아 이겁니다. 더블키 which is 부탁드립니다. 킥킥! 한번 더 말씀어 줍니다. 가자. 킥킥!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좋아 한 번씩 도발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음 3K1-7HC 28CS 음흥흥 노노노노 휘바 휘바 가자고요 음 아 근데 이게 너무 걸리네 잠시만요 자꾸 창끝에 라이브캠에 걸려 마우스가 밤에 좀 맞추겠습니다 다다다다 그걸 맞아 부르냐 어? 그걸 맞아 부르냐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확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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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없군 그러면서 살짝 타 가자 어이 잠깐만 화면이 좋냐 화면이 살짝 화면이 살짝 화면이 됐어 깐이잖아 아이씨 오케이 깐 넌 새끼 한 번 시발찌개찌개 해볼까네 아이씨 밍기한 철 어어 좋아 헤헤헤헤헤헤헤헤 어떻게 된거야 이거 ㅋ 어떻게 된거야 방금 리험마다 아이씨 아그래 완벽합니다 적절한 리험마다 음 히익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걱정 걱정마세요 자 적절하게 너에게 나 기를 도너스야 히어어어 쏘주고 갑자기 척박에 놀랄테고 가자 안맞네 쪼같냐? 재서 볼라니깐 호호 좋아좋아 왜 못갔냐? 못갔냐고 거 이건 제가 맡겼습니다 쪼같냐 쪼같냐고 턿턿턿 안녕히계세요 아니 걱정하지마세요 음 실드도 있답니다 헐 하지마 울림다시 살아남을거같은 느낌이였는데 아니네 amy 무슨일이 일어난거지 흠 키 아 자 어지나 챙깁시다 좋아좋아 하나씩 혹시 모르신 대만씨 한번 맑고있으면 그래 자식아 좋아좋아 야 나 잘하고있어 자 닥쳐 나는 집에 갈거야 우선 집에가서 따돈따따따 라바다 사줘야지 물론 쓸데없는 큰지를 사줄거야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지 쓴 큰지 아뇨 제가 지금 먹으러 갑니다 아니 저에게 블루를 주려고 좋아 이제 모든사람들이 니마? 블루의 존재가 뺏겼어? 너한테 뺏겼네 가자 가자 포션은 많아 해주는거죠 뭐 가자 자 자꾸 이게 나오네 걱정하덜덜 마시오 퓨이야 자 타워는 적절하게 깨질것으로 잔망되구요 음 여기 한번 시 와드를 박아주시겄구요 어르 음 데마시아로 몸 건배고싶다 아 여기가 걱정하지마 이거 왜 막고 있는거야 이바친구를 맞으면 안된다고 덧뒤 족간냐 족간냐가 오케이 나 앞에 있기만하여 위험이 되는 존재죠 잠깐만요! 죽어라! 아악! 재로 만들어주지 좋아 멍청한 울라프같은 녀석 봉을 좋아하니? 딜이 안나오 너네 지금 다 잘나오고 있는거 이 정도면 자식아 히앗! 울라프니 딱 맞아줬고 도망가자 도망가고 하지만 딱 이렇게 하면 슬로우르르르 하하하하 질시스가 목적이였다 좋아 깝치지 마라구요 룰루나 너 호파아 좆가냐 좆가냐오 자 갑시다 슥가냐아 히앗 아..ulent 허적한 욕쓱들 자 헥! 히어우 indust admittance 치에엥! 참가하자 하지 헛! 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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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엌 ificial metre 흐 Luca 하견 흐ila 무Ş 아 이제... 방송보고 끄지마 감히 주춤서기같은 녀석 어 참 참 그래야 너무 재미없잖아 이상스러워 끝나면 한국언니더 끝나? 그럼 상대방이 정말 화가나겠지 가자 야 나 잘하고 있어 무릎 4킬 2이 됐으라구 진리언 궁 쓰는거 못반데 좋아 내 궁 데미지는 나름 괜찮다고 딱 이봐 이거 대가리 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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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파밍궁 이었는데 상대방이 맞았기때문에 이거는 견제궁 좋사 헤헤 아 씨라 아 와드 뽑는기는 시전 빠르면 나오겠다 와드 뽑는거 와드 뽑는거 생각 생각나오면 좋겠다 아 이거 제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었군요 하지만 뒤에 있는거 먹으면 될까요? 아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아이씨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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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의 존재를 확인했군 음 와드의 존재를 확인했군 음 음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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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이 이거 여기있지 와드? 아앗 확 져서하볼라니까 조심하는게 좋을거야 알았어? 너한테 갑자기 하지마 원래 사람은 이속이 빨라지면 깝치게 돼있어 나도 예외는 아니야 자 와드 그 제압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좋아 아니? 아이고 으아 네 안맞아 꺼지진 못할거 인줄 알았지 이만한 자세적 뒤에 있는 브린치를 노리게 벌었어 으아 으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악 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질리눈니 궁 있어요? 아녜 괜찮아요 참읍시다 음 팀원을 탓는건 병신들이 많은겁니다 으흠 진리언의 템 상태가 괜찮은데? 원래 이 정도 아닌가? 다녀론인 것 같습니다 아 볼리베어 오랜만에 보네 볼리베어가 진짜 좋은데 볼리베어 스포츠한테 준비한 적이 있었지 하지만 준비만 하고 있지 어이 좋아 깔끔하게 걷고 있어 좋아 아니 화면 안 보여줘야지 화면 보여주면 어 얘들이 방팔하기 때문에 내 모습만 보여줄거야 자 내 엉덩이 나보려구 뼈킹이 비치더라 와도 안 보여줘야지 와도 어따 했을까나 몰랐지 와도 안했다 호호 네 시민이 고맙습니다 간다구 개까나 새끼들 어디서 씨발 용 따위로 처먹을라구 까나새끼 없네 투야 투쥬 투 쥬 와도 크으윽 이번엔 와도죠 여러분들 와도가 뭐 따로 필요합니까 맞은거 같고 확인을 좋아 도료 깍지하네? 도료 깍지하네? 어휴 내가 맞을뻔했다 개바시기! 아니 이건 어떻게 된 일이 아니 개바시 개바시 어휴 괜찮습니다 뚜뚜뚜뚜 집에가서 나온다 이제 딜의 어머니 딜의 어머니 달라진건 없다 데미지가 달라진건 없는거 같은데? 쟤가쟤 완벽하게 잘하고있어 음 우와 이제 궁이 데미지는 개..괜찮아졌어 안되 저기 탱이 너무 많어 탱이 볼리베어 좀 올라가고있어서 우리는 원딜이 두명이네 음 음 대리원들도 있고 쓰읍 조심해야겠건 길을 밝히는중이에요 내 목적은 사실 CS다 쪼 쪼 아 진짜 이 병신새끼 아이구 아이고 아이고 병신새끼 저거 아이 질리야 개새끼야 아이 시바네마 좋아 음 비치네 아잇 아 시바네마 흐허 아닙니다 참참아이지 유후느느느느느느느느느느 그건 니엄마야 너의 넌 너는 아이 종저갑잖아 너는 인공위성으로 태어낫잖아 아니 아닙니다 참, 참,참 쉽게더 흐엣 자 아니? 아니? 잘 만들어주지 수원 좋아 괜찮아 핳하하하 많이 깜짝 놀랐네 그 좋아 괜찮아 우리 이제 나아 맞아주면서 상대방의 사기를 돋보라..돋보라 주는거지 야 갑자기 이거 밀리는때 부쟁이 아니야? 물론 밀리진 않겠지만 한번에 역전하겠습니다 한번에 한번에 단번에 탁! 좋아 이렇게 슬슬 체력을 깎아먹음으로써 상대방은 사기가 좋아하지 그러면서 점점 간주는거야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고 왜 아무도 안가지? 왜 아무도 안가지? 어휴 조심조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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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 넌느났나 안와 줘야지 어딘지 모르겠지? 넌느났나 휘바휘바 철키로 철키로 등 따 scroll 그래?바텀이래? 마 바텀에 존재가 미칫 미칫 아 stora 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궁됨이지가 어 내eries! 뜰 LOG.. 난 살수 있는 줄 알았어 아잇ㅎ 나는 살수 있는 줄 알았어 Bird 그렇다면 아니 닌 보여줬어 얘들아 미안해 쌔! 좋았어! 헥! 뭐라면 канал이지? 저 안마귀! 안마귀! Live the stream 이게... 아... 오오! 이게! 오 좋아! 나이스 좋냐! 그렇지! 따 따 따 따 따! 그렇지! 킥킥! 킥킥킥킥킥! 킥킥킥킥킥! 킥킥킥킥킥 좋아! 아무것도 안하니... 아! 아무것도 안하니가 이러고는 진짜 쪽팔리... 아 짜증날텐데 좋아! 오! 존나 짜렀다! 우와! 카타랑! 음! 야 씨X 이제왔는데 니들 간다고? 잠깐만! 나 이제왔는데? 갈거야? 좋아! 이게 너누 괜찮잖아? 응? 이게 너누 괜찮잖아! 칵! 크으으으으으으! 좆갓냐! 하핳하하하 좆갓냐! 어떻게 달려오는 저 사자같은게 뭐야 아휴 누누누누누 슈슈 뿡! 헤헤헴 존나 딴딴 안해줘 어이 아이! 트프가 나왔단말입니가! 게임은 끝났습니다. 오케이 트프에게 영감을 으음 흠 안녕하세요 아 내가 약하구나 오 더 때려봐 더 때려봐 더 때려봐 더 때려봐 더 때려봐 더 때려봐 좋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다소 어 아냐 이거 날 위해 준거야 날 위해 준거야 여러분들 자 먹기 위한 살기 위한 궁 이었어ən 혹시 모르신 한번 살포시 저게 도런걸 걸어놨군 2건 ok 좋아 겟에 걸렸고 후후후후후후후후 질수를 딱 잡아주니 게임이 끊나네요 자 종물 corrected 아디오 nego 뚜드리땡시다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eff 어우 킥킥킥킥 어떡하지 너네들은 일을 보고하지 못했어 수고 시바람들아 아이 preço고 아 적절했네요 아 정말 시시하네요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AI 전 После Worlds 기분도 주기도 응 С stimuli 아니 우리팀의 딜량이 딜위? 와...